용지 규격과 천공마진을 설정합니다. 천공할 용지를 3대1 와이어링 천공틀에 넣고 천공인들을 앞으로 당겨 천공합니다. 천공을 설정합니다. 링거리에 와이어링을 걸고 천공한 용지를 걸어줍니다. 링 규격 조절 레버를 사용할 링 사이즈에 맞춰줍니다. 문서를 와이어 압착콤에 넣고 재본 핸들을 앞으로 당겨 링을 압착시켜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지 규격과 천공 마진을 설정합니다. 천공할 용지를 플라스틱 링 천공 틀에 넣고 천공 핸들을 앞으로 당겨 천공합니다. 재본 틀에 플라스틱 링을 걸고 재본 핸들을 앞으로 당겨 링을 열어줍니다. 천공된 용지를 플라스틱 링에 걸어준 후 재본 핸들을 뒤로 밀어 링을 닫아줍니다. iin? 짱akan 촛될 Arabia 양쪽으로 menos 양쪽으로émon이 됩니다. 실? U자형 청공핵글로 1회 최대 20매까지 부드럽게 청공합니다. 와이어링 제보는 최대 135매, 플라스틱링 제보는 최대 450매까지 할 수 있으며 주로 자료정리용으로 사용됩니다. 문서 받침대로 문서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기기 앞면에 링거리가 정착되어 있어 신속한 제본을 도와줍니다. 와이어링 압착시 링규격 조절레버로 링사이즈에 알맞는 제본이 가능합니다. 기기 저측의 넓은 서랍식 파지암으로 청공된 용지 찌꺼기를 간편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기기 저측의 넓은 서랍식 파지암으로 청공된 용지 찌꺼기를 간편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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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피스는 본사 자체의 철저한 AE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인증 기업입니다.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 incarnate sax settling optim ыш poetry 음악 주 음악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